7판. 강의할 7판을 여기다가 제가 지금 선생님들 명함 받으셨죠? 명함의 맨 위에 거가 KET21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돌봄치유교실이라는 담임 선생님들을 위한 그 카페거든요. 일단 거기를 열어봐 주세요. 휴대폰으로 KET21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HTT표 하지 마시고 KET21까지 휴대폰으로 가서 제가 검색 퀴즈를 해서 상품을 드릴게요. 명함의 맨 위에 카페네이버 닷컴 KET21 이것만 하고 가셔서 오른쪽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죠? 여기에 돋보기 모양이 있죠? 돋보기 여기 지금 돌봄치유교실으로 갑시다. 여기가 돋보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선생님께서 지금 대부분 담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과보다 전공 선생님보다 담임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셔서 제가 담임 업무와 관련해서 아이들 학급 운영할 때 겪는 어떤 어려움을 거기다가 넣으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검색해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면 상품을 느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담임하시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정보를 검색해서 단어 수준으로 문장 말고요. 단어를 수준으로 검색해서 안 나오면 여기 나와서 하나를 골라 가실 수 있습니다. 상품을 하나 정도는 다 받으실 수 있게 돼요. 많이 준비하시면 돼요. 검색이 안 되면 검색이 안 되면 검색이 안 된다 검색하실 수 있다는 게 네 inquiry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은 흔한 일이어서 제가 KT 씨로 가서 지금 혹시 나 썬행동으로 가 있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여기 거짓말 6번 아닌데요 알전달? 잠깐만요 말전달 남의 말 옮기는 거? 그걸 말전달이라고 그러구나 뒷담 전하는 거? 말전달이 없다 근데 소중한 주제네요 소년원에서는 벌전이 오재민한데 뒷담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상품은 드릴게요 상품 골라가세요 책을 고르셔도 되고 올라가세요 선착순입니다 무엇이든 골라가세요 망상 망상은 없을 것 같다 애들이 망상을 해 수업시간에 망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망상 없답니다 거짓말 응용버전이네 네 골라가세요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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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이 왜 이슈가 되죠? 담임선생님으로서 병원을 매우 좀 못한 걸 안한 걸 아 그게 문제 속에 들어 아 그래요? 네 네 헐 어 제가 말 배우게 되네요 단식 단식 망상 말전달 근데 빗담은 많이 있을 거예요 빗담은 제가 학교사회에 흔하게 있는 일이어서 다음 시간에 생활지도가 갈 곳에서 아 자 찾으신 분 더 알으신가요? 네 뭐 네 이간질 이간질 이간질이 없어요? 어디보자 이간질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간질 없네 오 예 수준 높은 검색실력 네 상품 골라가세요 네 이간질 망상 단식 일반 이게 좀 일반 학교에서는 있지 않은 그런 문제행동이 l 아 네 아 아 감사합니다.